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마인드코치 김종환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매 주마다 질문 게시판에 올려준 여러분의 어떤 얘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심리적으로 얘기를 하려다 보면 여러분의 성향을 좀 더 알면 참 좋을 텐데 그 부분 조금 부족한 점, 좀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아마 이렇게 저렇게 보다가 정말 아 역시 우리 학생들 참 고민거리가 많다는 거 제가 애초부터 원래 이 게시판에 한 4개, 5개 정도 하려고 했는데 정말 많으셔서 저도 욕심이 있다 보니까 좀 오질없이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좀 많이 들으려고 해서 아마 계속 이제 여러분의 상담을 하나씩 하나씩 잡아볼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 보다 보니까요. 우리 학생 보면 이렇게 류승목 학생의 이야기를 한번 오늘 보려고 합니다. 잘 보시면 독학, 재수, 기숙학원을 다니고 있고 잠을 자는 거 그리고 수면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조금 더 잠을 줄이고 싶고 시간이 부족하다 느껴진다. 그리고 공부할 때 몰입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잘 보시면 그런 것 같아요. 먼저 이것부터 가면 독학, 재수, 기숙학원. 독학, 재수, 기숙학원 있죠? 그러면 또 다른 게 재수, 기숙학원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어디가 더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독학이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재수종합반 기숙학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1교시부터 7교시, 8교시 수업을 따라가기 바쁘고요. 자기를 되돌아보는 그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재수, 기숙학원의 학생들의 상담을 얘기 들어보면 선생님 수업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내 친구들은 다 따라가는 건데 나는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독학, 재수, 기숙학원 아이들은 상담의 범위가 진짜 넓어요. 왜냐하면 재수, 기숙학원은 누군가를 보고 따라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독학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더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벌을 받을 때 혼자 벌 받는 게 그나마 괜찮아요? 아니면 함께 받는 게 괜찮아요? 그죠? 함께 받는 게 좀 더 수월하다는 거. 독학, 재수, 기숙학원은 자기와의 대화할 시간이 많은데 인간들이 보통 재밌는 건요. 자기를 되돌아볼 시간이 많이 없는데 어쩌다 자기를 되돌아볼 때는 스스로가 너무 행복하고 스스로가 너무 좋을 때보다는 스스로가 너무 안타깝고 스스로가 너무 싫을 때 자기를 되돌아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가진 어떤 그 바구니 속에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하다면 결국 내가 나를 되돌아볼 때 꺼내는 것들은 결국 해석은 부정적인 해석밖에 안 되는 거. 그러다 보니 독학, 기숙학원이 좀 더 전에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현재 독학, 기숙학원에 계시다는 건 그 부분을 분명히 생각을 하시고 인정을 하시는 게 되게 편한 거죠.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인정이란 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한 어떤 의사분께서 하신 말씀이 암센터의 환자들한테 꼭 얘기하는 것 중에 아니라 당신이 암에 걸렸으니 그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저항을 하거든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힘이 들까요? 아니면 저항하는 게 힘들까요? 그렇죠. 저항하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의 실제 생각이라는 자체도 내가 그냥 받아들이면 되게 편한데 계속 생각을 안 받아들이겠다 저항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수라는 것은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은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건데 행복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앉아서 수업을 듣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앉아서 10시간 동안 앉아 계시면 여러분이 행복하세요? 앉아 있는 게 불행하세요?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루 종일 서 있다가 그 다음에 앉으면 어떠세요? 행복하시죠.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누우시면 어떻습니까? 행복하시죠. 어떤 것은 내가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 재수라는 과정이 여러분이 스스로가 아 재수는 힘든 거구나. 내가 정말 압박당하는구나.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신다면 훨씬 더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수면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수면 습관을 보면 기숙학원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심리아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누구나 맞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심리아 자율학습을 저는 100%는 절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심리아 자율학습은 반대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보면 목표 설정이 되고 가는 것과 목표 설정이 되지 않고 가는 것은 실제 그 어떤 효과 차이가 분명히 다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팔굽혀펴기를 하다 보면요. 30개를 목표로 하고 팔굽혀펴기 이 얼산스 하다가 한 22개? 23개부터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40개를 목표로 하고 내가 팔굽혀펴기를 하면 실제 재미있는 건 30개 넘어서부터 여러분이 힘들다는 사실을 아시잖아요. 내가 1km 가기로 해서 뛰는 것과 내가 1.5km 뛰기로 하면 1km 뛸 때는요. 한 700m, 800m 보다 정말 많이 힘들고요. 1.5km 뛰기 시작하면 1.2km부터 힘들다는 사실. 여러분이 그게 무슨 말이냐. 심리아 자율학습도 정말 내가 11시 반까지 일가가 끝난다면 기숙학원에서 11시 반까지 했는데 그러면 내가 11시 반까지 다 끝내 놓고 추가적으로 내가 심리아 자율학습까지 하신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멋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제가 상담해 보면 좀 그런 게 많이 보이거든요. 대부분 11시 반까지 해도 될 것을 바로 심리아 자율학습까지 그 11시 반까지 할 양을 끝까지 미룬다는 거예요. 어? 그래 지금 좀 쉬어도 돼? 그러니까 뭐 1시, 2시까지 내가 심리아 자율학습까지 해도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내가 남들보다 안 잤죠. 그러면 내 스스로 노력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노력평가. 그럼 여러분 노력을 스스로가 잘했다. 그런데 실제 여러분이 학습의 양 자체는요.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절대 뭐 다른 차이가 없다. 별로 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통 또 심리아 자율학습하는 친구들은 또 아침에 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학습도 거의 그대로인데 노력이 많다고 스스로가 생각하죠. 자기의 기분 탓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냐? 바로 여러분이 자만이라는 형태에 들어서 나중에 성적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성적은 A 친구는 심자를 하고 자만이죠. 그 다음에 B라는 친구는 심자를 안 했는데 나중에 그 결과, 그 성과가 둘 다 똑같다면 결국 여러분은 내가 얘보다 훨씬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나는 안 되네 라고 스스로 나중에 이 자만의 형태가 자책의 형태, 스스로 포기하는 형태가 나올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친구 분명히 더 줄이고 싶다라는 것은요. 현재 여러분이 지금 우리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게 현재 내 잠의 한계점이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간 내에서 좀 더 알차게 본인이 하신다면 저는 훨씬 더 낫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효율적인 부분을 너무 따지지 마시고요. 내 시간적 면에서 내가 쉬는 시간 10분조차 챙길 수 있다면 쉬는 시간 10분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얼마나 크냐면 하루에 쉬는 시간 10분을 그냥 대충 해서 10분 곱하기 거의 7개, 8개 그럼 80분, 80분 하면 8, 6, 48, 480분 500분으로 따지면 한 달이면 2000분입니다. 2000분이 작은 건가요? 그 시간조차 본인이 아끼신다면 내가 좀 더 잠을 줄여서 더 열심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률적인 것,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몰입 몰입 좋죠. 근데 그거 아세요? 성격 유형을 보시면요. 몰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몰입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어떤 친구는 장기적인 몰입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는 단기적인 몰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현재 집중이 안 된다고 거기에 스트레스 받는다면 여러분이 그게 더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거냐? 공부를 합니다. 한 5분 지났어요. 아, 왜 집중이 안 되지? 아,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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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지금 보고 계신 집중을 하고자 하는 노력 역시 잡생각이에요. 그게 아니라 실제 어떤 누군가는 한 시간의 시간이 있으면 10분 쉬는 10분 공부하는 시간 이후에 몰입이 된다. 어떤 친구는 20분의 어떤 시간을 통해서 몰입이 된다. 어떤 친구는 30분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건데 여기서 제가 몰입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면 우리 친구들이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10분 만에 몰입했죠? 50분 공부하고 쉬는 시간 딱 되자마자 놀아요. 그럼 또 10분 걸려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이 몰입을 좀 더 장기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요 쉬는 시간조차도 여러분이 좀 무시한 채 내가 이왕 몰입을 했으니 이왕 끝까지 가보자 하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몰입을 하신다면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 30분 만에 몰입했는데 30분 뒤에 쉬었죠? 그럼 또다시 30분 걸리면 내 타임이 지나가게 되면 실제 여러분이 진짜 공부한 건 얼마? 약 120분 그런데 스스로는 240분 공부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류승목 친구는 다시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잠을 자는 것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친구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좀 더 알차게 하는 방법을 권장드리고 그리고 몰입이라는 자체는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아 몰입은 이 정도 시간이 되는구나 하면 그때 그 몰입이 됐을 때 찬스죠? 기회죠? 그러면 그 시간을 좀 더 연장시키는 방법을 더 생각해 보시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류승목 친구 잘 들으셨습니까? 자, 좋은 대답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